오늘 아침에 제작한 찹쌀가루 이 뼈로 오징어의 물을 먹기 좋은 크기 뼈로 오징어를 먹기 좋은 크기 뚜껑을 썰어 주기 다리 1시간씩 한 번만 더 썰어 치즈가 되었니 치즈가 되어있어서 치즈가 되어있는 치즈 치즈가 되어있어서 치즈가 되어있어요 고춧가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말미절 요거는 양념해서 볶은 거고 여기는 그냥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쳤어요 빵게고동 잘 먹겠습니다 말미절 볶은 것부터 먹어볼게요 당면 오징어 정말 맛있어요 이 말미잘이 점액질이 많이 나와서 미끌미끌하고 살짝 씁쓰름할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냄새가 꽃게 내장냄새가 났는데 맛도 똑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이거 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운 물에 데쳤어 귀여워 벌써 옷이가 내장냄새가 맥주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이거보다 이게 식감이 더 좋아 이거보다 더 맛있네요 요 말미잘이 몇번을 반전을 주는지 모르는데 양념 된게 더 맛있을 줄 알았는데 요 그냥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는게 맛이 더 진하고 맛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방귀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아삭아삭 오징어 마요네즈 고춧가루 그리고 우리집에서 따온건데 저번에는 안익었잖아요 이번에는 파랗게 익었어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잘먹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정리자를 먹으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생긴게 비주얼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살짝 젓가락이 안간 비주얼이었어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볶음한 것보다 살짝 데쳐서 먹은 게 맛이 깊이가 더 있어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로 말하고 싶은 거는 말미자를 먹어볼 생각하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